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지우TV의 정우지우아빠 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수를 숨기거나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수를 꼭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초보 유튜버 분들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구독자 수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정우지우TV도 보시면 구독자 수가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정우지우TV의 구독자 수를 공개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아무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구독자 수를 나타내거나 가리는 법을 바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들어가시구요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본인들의 카톡으로 공유를 합니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고 그러면 카톡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카톡에 영상이 지금 공유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보낸 것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pc 버전이 뜨는데 이중에서 잘 보세요 맨 위쪽 썸네일을 누르고요 아 구독자가 현재 기준으로 661명이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옷을 사라고 광고가 뜨네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 영상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일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바꾸는 상태에요 여러분 여기서 채널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쪽에 보이시나요 구독자 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채널 구독자 수를 표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나 내가 유튜브를 들어갔을 때 제 구독자 수가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아래쪽 항목에 체크를 하면 내 채널 구독자 수가 표기가 되지 않아서 남들에게도 내 채널에 몇 분의 구독자분이 있는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지를 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오늘 기준으로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? 자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이 설정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 몇 분 뒤면은 제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 채널의 구독자 수를 표기하는 법과 나타내지 않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정우지우TV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